자 그러면 고양이가 여기 있는 이 층에 부딪치는 문제를 우리 한 번 해결해보죠. 자 우선 고양이가 층에 부딪쳤을 때 잠깐 멈춰있지만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저층을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에는. 자 이거는 뭐와 같냐면 우리가 좌우 고양이를 좌우 왼쪽 오른쪽으로 옮길 때 우리가 자 음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부분을 이벤트로 자 왼쪽 화살표 눌렀는가 오른쪽 화살표로 눌렀는가를 우리가 무한반복하기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. 옛날에 왼쪽 오른쪽으로 고양이를 움직일 때 이 부분을 이벤트로 처리하면 이벤트로 처리하면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 복사 자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자 이렇게 왼쪽 키를 눌렀을 때 를 누르면 자 이 부분은 실행이 안되도록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게요. 지금 실행을 얘는 취소시켜놓은 상태입니다. 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왼쪽으로 제가 한번 움직여볼게요. 고양이가 어떻게 되나 자 왼쪽 가면 고양이가 멈췄다가 움직이게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 이렇게 고양이가 한번 누르자마자 왼쪽 키를 누르자마자 움직이지만 잠깐 쉬었다가 움직이게 돼요.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반복하기라는 것을 이용했었어요. 예 기억이 안가도 안 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양이를 고양이를 여기 있는 이 초록색 블럭에 부딪혔을 때 고양이가 잠깐 멈추는 이유는 자 이 부분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라는 이벤트는 우리가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위쪽 화살표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누르자마자 즉시 실행되고 약 0.5초 정도 멈췄다가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즉 중간에 멈추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고양이가 여기에 있는 이 층에 이렇게 부딪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는 것이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을 여기에 있는 이것처럼 자 무한반복하기로 교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우리가 어떤 코드를 바꿀 때는 기존의 코드는 그대로 두고 복사를 한 상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얘를 보면서 알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생기면 얘를 버리고 옛날 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.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 이벤트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어해서 만약 ~~이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뭘로 하냐 우리가 관찰해서 자 여기에 있는 스페이스 키를 위쪽 화살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있는 제어의 무한반복하기를 이렇게 감싸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무한반복하기가 무한히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반복시키겠죠? 자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조건 블럭 만약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면 이 안쪽에 있는 이 블럭들이 실행이 되면서 고양이가 점프를 뛰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이것은 무한반복하기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 깃발을 붙였습니다.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실행이 안 돼야 되죠? 그러니까 떨어뜨려 놨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쏜살같이 이 녹색 마루를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것보다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게임스럽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살펴보지 않는 겁니다. 다만 아까 보셨던 고양이가 점프를 뛰면 여기 탁 멈춰있다가 조금 있다가 올라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벤트 방식을 썼던 것에서 이벤트 방식을 사용했던 것에서 이벤트 방식을 사용했던 것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한루프와 그리고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꾼 것이죠. 그러면 더 이상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양이가 이 층 층을 올라가는 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코드로 만들 수가 있었죠.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씩 해보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생겨요. 불만족스러운 것들 매우 중요한 겁니다.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움직일 때 어때요? 고양이가 저 바닥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. 마법사처럼요.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또 고민할 시간이 된 겁니다.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